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성중앙기관 도시군 주요 공장,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당, 행정단부 등 그리고 무료기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됐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 대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단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아여도 상상적 잘 수 없었던 사변들이 연발하고 있는 경의적인 현실은 우리 당 평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리 당이 역사적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혁명적인 전략적 로선을 제시한 데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제 내 험난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시 밀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당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울려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탈성한 기적적 승리는 조선노동당의 병진 로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 조선인민만이 일으켜낼 수 있는 빛나는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병진 로선을 건설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 속에 경제건설에서도 전진이 이룩된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상승 궤도에 들어선 것은 우리당 병진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의 과시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우리당의 전략적 로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는 것을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영적으로 투쟁하여 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셨으며 그처럼 어렵고 곤란한 속에서도 병진 로선의 승리를 곧게 믿고 절대적으로 제재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준 온 나라 전체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당 경진 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금을 갖추기 위하여 하리띠를 조이며 간고 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이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평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관 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 후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에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로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 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분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 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들고 혁명적인 전공세 경제건설 대진구를 심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의 모든 공장기업서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저녀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초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요적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자력경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경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여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각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 악량과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자제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비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위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경진 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 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영기 백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호소하셨습니다. 전원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종각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우리 공화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역사적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밝힌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찬동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갈 결의들을 비역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당의 병진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림계전 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서영화 경량화 초대용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찬령한다. 둘째 주체의 107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셋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취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터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결정서 혁명발전에 새로운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첫째 당과 국가의 천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셋째 각급 당 조직들과 정책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집행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청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전원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장이 터이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조난을 일으킬 때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첫째 의정으로 토의한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자주성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 대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최근 년간 우리 당이 혁명발전에 더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와 과학교육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적점들과 그 원인들에 대하여 분석청화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부문별 단위별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 때에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하시면서 교원신형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을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면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누리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위원회의 위원, 후보, 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꾼들과 당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식, 교육중식 기풍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자는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강 번영할 사회주의 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정대한 책임을 걸머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당적 책임감과 애국심을 지니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 전환을 위하여 분투에 나가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수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평양시당 위원회 위원장인 김숙일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도 동지가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진 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환회의에서 과학교육 사업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은 우리 당이 과학교육을 얼마나 충시하고 내세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저체의 과학과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과 위력을 떨치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과학교육 사업을 최대로 중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겨 안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 있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교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콘솔의 대통로를 열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 부문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본의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느리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식, 교육중식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전원회의는 세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벗어냈습니다. 김종각 정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벗어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의원 후보 위원들을 소환 벗어냈습니다. 신용철 동지, 손철주 동지, 장길성 동지, 김성남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김준선 동지, 김창선 동지, 정영국 동지, 리두성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벗어냈습니다. 리손권 동지, 홍정득 동지, 석상원 동지, 장길영 동지, 박훈 동지, 고기철 동지, 안명건 동지, 고명철 동지, 김선욱 동지, 홍만호 동지, 김철하 동지, 김용구 동지, 김철용 동지, 김일국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으로 벗어냈습니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벗어냈습니다. 고철만 동지, 최성근 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벗어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에 대한 노선을 제시한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협 수행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함으로써 당제 7차 대배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 로선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핵기본 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시고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 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에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 로선을 철저히 관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과 혁명을 옹이하고 우리의 위협을 전진시키는 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 첫후 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 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 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전전시키자면 일꾼들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 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정치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융통본용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행복을 꽃 피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원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계획이라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